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회가 우우우우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자본이 하나하나 따지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고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고 습관을. 그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실 자체를 그냥 깔아뭉개는 데 굉장히 익숙한 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근대사회 현대사회라는 것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분석하고 사실을 규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이 그렇고 자연과학이 그렇고 모든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주장에 맞지 않으면 사실 자체를 그냥 뭐죠?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4.15 총선 이후에 하태경과 이준석이 보였던 아주 전형적인 태도죠. 반문명, 반과학, 반사실, 반이성, 반논리, 반합리, 반진실인 겁니다. 사실이 없으면 뭘 가지고 뭡니까? 집을 짓고 사실이 없으면 뭘 가지고 이런 자동차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참 놀라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드물어 가지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가겠냐 이야기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이 대한민국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을 안 보는 겁니다. 자기가 범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성상납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을 전혀 그냥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것은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야밤중에 대전을 내려가고 녹취로이 다 남아있으니까 사실인데 아예 깔아뭉개는 겁니다.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는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국힘당 내부에서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그냥 뭐죠 감시견처럼 물어뜯고 다녔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일종의 대잡이입니다. 어디선가 본뜻한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을 그냥 뭉개는 겁니다. 사실을 뭉개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과학이 없고 사실이 없으면 과학이 없으면 문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미신인 겁니다. 미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전부인 겁니다. 다음은 논리비약이 엄청 심한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으면 그냥 재미삼아 징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의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이항희 위원장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 오로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김철근이를 보냈는데 김철근이 단독 범죄라고 이준석 씨가 2시간 넘게 와서 해명하지만 우리 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첫 건인 김철근이 단독 거로 결정했을까 만무하다 땅땅땅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내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 훈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수학을 잘했을 거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그게 뭐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선거 뒤에는 사기 없다고 이러면 길길이 날뛰는 하태경이 같은 사람이 물리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수학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다 깔아뭉기는 것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원인을 보면 결과를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 사고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 사고지 않습니까 지금 공병호 tv에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방송은 다 여러분 밑바닥이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사실과 합리적 여러분들 사고의 바탕을 두고 모든 전망이나 해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윤석열을 또 때린 이준석 8월 20일입니다 권성동 씨가 보다가 들킨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인 당대표가 내부총질이나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체리 따봉을 붙인 내부총질 체리 따봉이 분란을 초리했다 아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나가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문제 자기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러면 뭉개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대표 형동에 대해서 내부총질을 지칭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욕설이 아니면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의 오피니언 의견이니까 그걸 권성동 씨가 들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들켰으면 뭡니까 그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징계해라 그럼 나도 징계받을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리 따봉은 위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다 사람들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준석이 내부총질의 뭐죠 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부총질의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채용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평범한 생각을 할 테니까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체리 따봉부터 시작해서 이 참극이 벌어졌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편리하고 참 악한 사고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당신이 호텔방을 들어가고 당신이 호텔방을 들어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근이라는 사람을 야밤중에 대전에 장이사 함께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통령 문자 메시지부터 이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시켜 국민이 분노했는데 책임지고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다 어처원이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문제의 권언에 대한 기원에 대한 부분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주장이나 여러분들 강변이 다 X인 겁니다 그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니 문자 메시지를 들킬 수 있죠 잘한 일은 절대 아니죠 칠칠지 못한 권성동 씨가 문자 메시지를 들킨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기원은 당신이 호텔방을 들어갔다는 의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호텔방을 들어간 것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 부분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건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 문자가 없었으면 당이 이 꼴이 낫겠는가 완전히 논리 비약이지 않습니까 지가 범한 일은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보통 정상인으로서는 하기가 힘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문자가 없었으면 당이 이 꼴이 낫겠는가 여러분들 다시 당대표로 나올 계획을 밝힙니다 자기를 후원하는 투표와 선거에서 도울 수 있는 우건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당정을 다 흐트리고 있으니 윤핵관을 정치에서 어떻게 도퇴시킬 건지 당면 과제이다 김기현과 안철수 나경원 유성민 다 부적절하다 그럼 지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당대표에 윤핵관들을 자신감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를 원한다 내라는 겁니다 내 이준석이 유일한 당대표 후보감이라는 겁니다 나경원이도 안 되고 유성민이도 안 되고 김기현이도 안 되고 안철수도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준석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신민 한 분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이준석 씨의 성상납 알선수례 정거인멸로 윤리위원회를 징계를 받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게 시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른바 찬탄바와 그 다음에 여러 개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혹평을 길림님이 남기셨네요 우리는 뭐 타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안을 보면서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비난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내부에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왜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철규 강원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의원이 이준석의 측근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지칭해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거짓말과 엄해와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들을 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비정상이 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참 힘든 거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감사합니다.